마태복음 이해하기 읽어야 할 성경의 순서를 알았다면 마태복음을 이해해봅시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에 관한 기록이다. 마태복음은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마태가 저술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공개적인 사역, 십자가로의 죽음, 부활 등 중요한 사건들을 다룬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적 가르침과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어린 시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를 찾아오는 박사들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예수의 어린 시절과 성장에 대한 몇 가지 사건들이 언급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개적인 사역을 다룬다. 예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의 가치, 사랑과 용서, 올바른 삶의 태도 등을 가르치며 행하신 기적들과 비유적인 가르침들도 포함된다. 비유적인 가르침 예수는 흔히 비유를 사용하여 가르치는데 이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방식이다. 씨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와 그 결과를 알려준다. 비유를 통해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를 이해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예수의 사역에 다양한 기적들을 기록하고 있다. 불치병의 치유, 나약한 자들의 강화, 물 위를 걷는 예수의 걸음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기적들은 예수의 권능과 신성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의 역사를 시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 사랑과 용서, 올바른 삶의 태도 등을 전달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또 산상수은은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전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담고 있다. 예수의 윤리적 원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 복음의 원리,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설명한다. 천국에서 복이 있는 자들의 특징과 올바른 태도, 온전한 사랑과 용서의 중요성 등을 가르친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건을 다룬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중심 사건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준다. 큰 계명과 선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신 큰 계명을 강조한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성교 의무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대한 중요한 기록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가르침과 사건들을 통해 믿음과 생활의 지침을 제공한다. 예수의 탄생, 사역, 십자가로의 죽음, 부활 등을 다루며, 그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다. 주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다. 그는 죄와 사망을 이기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로 향했으며,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의 소망을 제시했다. 또한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강조한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같이 사랑과 용서, 올바른 태도와 행동에 대해 가르쳐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며, 제자들에게 큰 계명을 주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삶는 일에 참여하도록 명령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의 의무와 사랑을 실천함으로,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큰 영감과 도전을 준다. 그를 따르고 그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이다.